오늘 운동은 스쿼트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기 처가 댁에서 인천으로 올라오고 나서 바로 운동을 했는데 뭐 피로감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훈련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스쿼트는 원래 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5세트 정도를 본 세트로 생각해서 했는데 오늘은 한 세트를 추가했고 제가 5개로 하는 날에 한 세트씩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객관화를 굉장히 잘 시켜놨습니다. 먹는 것, 쉬는 것, 자는 것, 운동마저도.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운동량으로는 다리의 근육량이 올라가지 않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살짝 더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하는데 많이 넣게 되면은 피로감이 올라가서 오버트레이닝이 되고 나머지가 또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살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적용은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처럼 정책이가 진짜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직 자세 객관화가 너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 오는 거라 나중에 어느 정도 상급자가 됐다. 이 상급자라는 건 운동을 잘한다가 아니라 내 유전적인 한계를 많이 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통증은 뇌가 주는 경고고 경고인데 그게 간혹 잘못된 경고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대못이 신발을 뚫고 지나가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가서 신발을 이렇게 잘라보니까 발가락 사이로 대못이 지나가서 발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네일건, 못을 박는 이런 총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옷이 얼굴 속에 박혀 있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치통으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머리 한가운데에 대못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발견 후에 통증을 굉장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가 조직의 손상으로만 이런 통증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일단 뇌가 실제로 그런 손상도 있겠지만 뇌가 신호를 줘서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아프면은 무조건 쉬지 말고 한번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통증이 오는 거는 그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패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머리 위로 손을 드는 동작에서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팔이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견갑골부터 움직이는 걸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통증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은 그냥 통증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 통증이 없는 야구선수 20명 중에 8명이 회전근계 파열이 있다고 하고 그 중에 또 5명은 베넷 병변이라고 어깨에 이런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깨가 통증이 없는데도 이렇게 찍어보면은 어깨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무조건 통증 이런 조직의 손상이 통증을 같은 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은 무조건 조직의 손상이 있어야지만 오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야구선수들을 예로 들었는데 회전근계 파열이 있어도 통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아프다고 무조건 여기 조직의 손상을 치료를 해야지만 이 통증이 없어지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올바르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움직임을 통해서 이걸 이해를 괜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그마한 것에서 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패턴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어깨에 이런 이물감이라던가 그런 게 계속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기가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 이게 통증이 생기는 걸로 느껴지고 근데 반대로 제가 어깨 아프신 분들에게 많이 하는 방법인데 팔을 바로 머리 위로 드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귀 옆에 붙이게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피라고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머리 위로 팔이 들어도 어깨가 안 아픈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서 통증이 없어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증이 온다고 무조건 겁먹지 마시고 그렇다고 통증을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몸에 이상이 있고 뇌가 이걸 경고를 주는 거니까 꼭 참고해서 올바르게 움직이는 이런 방법을 깨달아서 통증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